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 기다렸다 갑니다 아 진짜 머리 아파 아 이 화면 보고 있으니까 응 돈 고마워 불쌍하다 이놈들 이놈들 이 자식 로봇 자식 어 나한테 좀 업글 좀 하게 해주지 업글도 못하게 해주고 에잇 수국 안 하고 싶니 난 이해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지옥처럼 여기 적은 곳도 나오고 우리의가 더 많은 곳을 찾고 아니... 그 쩔고지 난 네 그 쩔고지 오버클이 너무 좋아 오버클이 너무 사기적이라서 오버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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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클, 오버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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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나 와우 와우 저거 뭐야 저거 일단 왼쪽 저쪽으로 가면 스나이크 저거 이거 뭐야 저거 음 잘 가고 음 내려오세요 음 잘 죽으시고 와 진짜 귀찮게 한다 얘들 하나 부셨고 음 고마워요 음 이거 먼저 조져야 고정 포탑 부터 조져야 되는데 판이 없네요 정말 귀찮게 하시네 으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거의 안 박히는데 정으로는 음 자 일단 잡목들 다 떼내고 저거 거에고 응 응 응 응 응 응 좀 더 빠르게 잠시 여기 내리고 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 나 이거 타려는게 아니라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타죠 아 탄 낭비 내려와 그냥 으 내려와 으 내려와 아 패드 못 맞췄다 어차피 외국자 어디있어 어 저기 있네 외국자 찾았는데 저기 자동부터 설치해 놨거든요 괜찮아 내가 어그로 끌면 애국자 뒤통수 맞아 계속 저쪽에 어그로 끌리면 내가 때리면 되고 일단 아껴야 돼 와 고마워요 풀퀴 왜 안죽어 포탑 뽑아줬네 오 좋구요 탄약이 막 떨어져 있네 어디로 가면 되는거야 요기 요긴가 얘들 뭐 들고 있는게 없어 거지들이구만 나 주셨어 나 주셨어 흫 어떻게 힐러로 갔냐고요 저 힐러말고 딴것도 하는데 물론 루슈 비율이 지금 이번 시즌엔 압터적으로 높긴 한데 그냥 뭐 루슈는 가기 쉬워요 루슈가 워낙 딜 힐 다 돼가지고 물론 딜이 잘 되는 거 아닌데 어그로 잘하면 충분히 아 아 아 아 아 아 딜을 노려야되는데 그냥 죽어 와 뒤노리기가 너무 힘들다 경직시간이 짧아가지고 괜히 어려움 난이도로 했나? 로봇잡기 너무 힘든데? 로봇잡기 도둑들이요 로봇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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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 도둑놈 로봇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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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기 그래도 카빈 필요없고 오랫걸려 카빈 필요없어 카빈 필요없어 지금 가면 되지? 가면 되지 뚜잇 헉! 법사! 으윽! 차 건물을 열어 와우 개짠다 응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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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써볼까 버스터건 민중이 그 반란군인가? 그런 애들이거든요 쟤네들 때문에 지금 무기 제작해 그런 애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 대이젠은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겠지? 그것은 변화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맡아야 할 수 있겠지 저는 그들이 맡아야 할 수 있겠지 우리 그들이 타고 있는 곳에 가면 때려볼까? 응 때릴 수는 없네 아, 아군이야? 야, 여기 봐봐 여기 미쳤어 막 벽에 총을 쏘고 있어 왜? 저격하라고 줌은 달아줬는데 저격이 안되는데? 와, 개짠다 어, 봐봐 와, 개짠다 어, 봐봐 막 날아다녀 서커스 딴인줄? 응? 넌 나의 팀이다 조저라 와, 이거 뭐야? 저렇게 약하네? 아, 미안 아군이였어? 아, 왜 이리 약해? 이 총 안녕 손태포나 써야지 너무 쓰레기다 감동도 심하고 응 시작과는 나중에 그냥 와우 가수보소 흑누나 소울보소 아, 저격하자 아, 내가 원하는 곳에 오, 나를 찾아라 아, 뭐하는 곳에 아, 우리 총성이 너, 너는 벽에서의 육윙은? 벽에서의 육윙은? 벽에서의 육윙은? 뭐, 그... 뭐라고 말해? 그 포스터를 봐봐 이 세상에, 여기 있지만 벽에서의 육윙은? 이거 벽에서의 육윙은? 벽에서의 육윙은? 저의 영웅을 죽였다. 저의 영웅을 죽였다. 부커... 너의 눈을... 저의 영웅을 죽였다. 저의 영웅은... 두 명의 기억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다. 부커, 나에게 돌아가자. 우리 대시의 피트스로이를 찾을 것이다. 가자. 부커, 나에게 죽었다. 안 죽었던나... 아줌마, 나 안 죽었다고... 안 죽은 사람 죽었다 그래... 선동 장인이구나... 안죽었는데 죽었대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컴스토크와 핏스로이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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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다른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미래나 과거로 아니면 아예 다른 차원? 스나이퍼 우리도 스나이퍼가 있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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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진짜 드럽게 안죽어 이 탄약 필요 없는데 왜냐면 얘가 안죽어 딜이 박히는지 안박히는지도 안 보여 오 머리 벗겨졌다 와 진짜 약하다 아 얘가 안쏘 오케이 산탄총 나이스하구요 스나이퍼들 나중에 쓰고 스나이퍼도 괜찮은데 딜로 오면 스나이퍼도 좋아 어 평양색에 그래 약간 고런 느낌 약간 고런 느낌 와 이 아저씨들 이렇게 쎄다 주요 목표물이 조져줄 테니까 아 우리 아고나한테도 스플딜이 들어가요 어 앞에 가린다 그 펜스에 아 펜스에 가려 한방인데 아 거의 2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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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수나 연사율 상승 수나 데미지 상승 수나 반동 감소 수나 반동 감소하고 수나 끼면 좋겠는데 수나 연사율도 나중에 잡게 수나 언젠간에 잘 쓸 것 같아 이게 손대포에 수나 쓰면 될 것 같아 나중에 되면 어, 첸 죽었는데 터진다, 압꽁? 죽었다, 압꽁! 조준 안하는게 반동이 훨씬 더 좋다 조준하면 반동이 있다곤데 아닌가? 조준하고 연속해 볼까? 그래요 반동은 안 느껴지는데 확실히 조준 안하는게 더 나은 것 같아 시스웨어어어어... 시스웨어여... 시스웨어... 근처에 계속... 즈움... volta와 금리지 마 to